부총리님, 올해 세수 결손액이 29조 7천억 원,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재정의 기본 방향은 국회에서 심의 확정한 세출 예산 집행, 민생 경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아니고, 소도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정부가 아예 손을 놓아버린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긴축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민생 경제 침체가 지속되니 세수 결손은 발생하고, 재정은 다시 불건정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더 희망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여러 가지 상황이 본격적인 재정 확장보다는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들은 챙겨보십니까? 여론조사 보시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 17%,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한 한국갤럽 지난주 조사 결과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74%에 달합니다. 부정평가 이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십니까? 1위. 모두 다 짐작하다시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2위는 경제, 민생, 물가, 경제, 민생입니다. 경제정책 잘하고 있다 15%, 잘 못하고 있다 71%입니다. 전 권역, 전 연령대, 전 직업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입니다. 최근 참여연대와 리서치뷰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 조세정책, 재정정책 관한 국민여론조사입니다. 세수결선 발생 원인, 감세정책 때문이다 55%.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공정과세가 아니다 63%입니다. 그리고 부자감세, 이거 부자감세다 57%.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내수 부진 해수를 위해서 정부 대응은 충분했는가? 충분하지 않다. 63%에 달합니다. 이게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합니다. 2분기 역성장률 감안하면 사실상 1분기보다 더 못한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내수가 회복세라고 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9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반등이라지만 각지에선 내수 부진 아우성이다. 3분기 경제성장률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하다. 조선일보, 그 뭐 다른데도 아닌 조선일보에서마저 정부의 낙관론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의 한파가 닥쳐오니 고용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9월 고용동향 15세 이상 고용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상황이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일자리 상황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분석한 자리를 봤습니다. 네, 9월 비자발적 실직자 120만 명, 8개월 연속 증가합니다. 그리고 청년 상용직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 6천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청년 측 상용직, 상용직이 21개월 연속 줄었는데 임시직 3만 명, 무급 가족 종사자는 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용률의 착시 아닙니까?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민생 고통에 청년들이 일용직, 임시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질 안 좋다고 외치더니 본인들의 일자리 상황이 이렇게 지표로 드러나니까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라면서 자화자찬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님 요즘 나오는 기사들,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KT 희망퇴직,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기아도 희망퇴직, 한화시스템 희망퇴직, SK텔레콤 희망퇴직. 기사에 나온 것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고용률이 양호한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가 정부가 좋은 지표도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 면에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들, 그런 것들은 물론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특히 청년층에 대한 얘기들, 청년층의 취업심이 늘었다는 얘기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마련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 박차를 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세혈관 중 하나가 골목경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못 낸 액수인 신용보증재단 사고액이 9월 누적 기준 2조에 육박합니다. 재작년 대비 1조 4천억 건 급증하죠.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소매업의 사고액만 5,700억, 재작년 대비 3.3배 수준 급증했고 음식 숙박업의 경유와 사고액이 6천억이 넘어가서 재작년 대비 4배 수준으로 급증을 합니다. 빚조차 갚지 못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골목경제 상황. 보이십니까? 이게 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것도 천천히 느껴지는 겁니다.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만 경기적인 순환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분들의 빚 채무가 많이 늘었고 또 금리가 올라갔고 그다음에 온라인이 활발하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새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 구조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경기적인 요인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그걸 갖다가 추진하고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더욱더 보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게다가 수출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제조원마저 사고액이 지난 재작년 대비 2.7배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경제 상황도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 소비자 동향지수를 합성한 10월 경제 심리지수는 92.5로 전월에 비해서 1.2포인트 하락합니다. 10월 발표된 한국결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는 응답이 58%, 좋아질 거다라는 응답이 14%, 거의 4배 차이입니다. 명확한 상황 인식이 없이는 대책도 허황된 뜬구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올해의 경제 성장률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추산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정부 입장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지난번에 기재위에서 한은 총재께서 원래 전망보다 2% 좀 넘는 성장, 2.2에서 2.3 정도라고 전망되다고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재 성장률보다는 나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잠재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팩트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경기 흐름이나 이번에 3, 4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성장의 힘이라고 하는 건 예상보다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안에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부분들, 몇 가지 부분들, 취약 부분들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가 이미 마련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재정의 역할을 타깃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심각하게 현장에서 지금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에 나서야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수십조 원 세수 결선, 그리고 허황된 경제 낙관론에 따른 성장률 쇼크,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 자체가 전무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총님, 예정처에 2025년 국세 수입 전망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국세 수입이 내년에도 정부 예산원보다 3.9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에도 세수 결선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예정처는 작년은 저희하고 6조 정도 차이가 났는데 3.9조 정도 차이면 좀 갭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사유가 경제지표 회복세가 정부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 2024년, 28년, 5년 합계 기준으로 정부보다 총 수입이 48조 원 작으나 총 지출은 20.8조 원으로 크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경제 전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낙관론 보다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상승세인데 유일하게 한국만 코스피가 뒷걸음치면서 상승률 꼴찌인 것은 불길한 신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현장에 팽배합니다. 기재부의 이런 낙관론을 담은 보고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라가니까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가 2년 연속 장밋빛 전망에 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수십조 원 세수 결손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벌은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막 외평기금 2년째 빼오고 청약통장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서 2, 3조 원을 충당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에서 6조 5천억 원가량 집행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감액을 했습니다. 추경은 이런 지하에 거부를 하더니 카드 돌려막기처럼 우리가 지금 혈세 리볼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민생 경제 위기에 국가가 더 나서지는 못할 망정, 지역에 줄 돈을 뺏겠다는 게 무슨 어불성설입니까? 부총님 지난 4월 15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 기억하십니까? 1분기 신속 집행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그때 발표하셨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었냐면 지방재정 95조 8천억 원, 지방교육재정 11조 7천억 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선거 전에는 돈을 빨리 쓰라고 내려 꽂고 선거 끝나니까 세수 결선 났다고 돈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빨리 쓰라고 하고 언제는 불용이라고 하고 국가재정이 갈 때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교부금 감액이 올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올해 9조 7천억 원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6조 5천억 원만 삭감을 하고 내후년까지 3조 2천억 원을 추가로 분산 삭감하는데 말이 분산 삭감이지 사실상 정작 9조 7천억 원을 다 뺏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그렇긴 하는데 뺏어가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시고요. 어차피 지방재정에 있어서도 내국세에 따라서 연동되는 것이고 물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지방재정 교부금이 주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걸로 지방지자체랑 같이 소통을 해서 최대한 부장이 적은 방향으로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심작한 세수결선이 나니까 각 지자체들이 추진사업을 재검토 또는 추경에 나설 준비를 각자 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이 올해 세입결선 추정치가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정도면 교육청에서는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사업은 아예 추진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상교육 국비 지원까지 일몰되면서 지역교육청들은 아예 패닉스 수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에 지역의 발전과 교육마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총리님,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일단 동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정권들을 폄하하면서 말로만 지방자치 외치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지역을 얼마나 무시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최소한 세수결선에 따른 지자체 교부세, 교부금 삭감에 송구하다라는 정도의 발언은 있어야 책임을 지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부가 곳간을 걸어 잠글 때가 아니라 돈을 써야 경기가 살아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처 추계 결과 국세 수입 내년에도 정부 예산안보다 3.9조 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 더 이상 피해가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안 되니까 야당이 요청하는 최소한 야당이 요청하는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민생회복 예산이라도 반드시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반드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주시니까. 아니요, 아니요. 고맙습니다.